여러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여전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투력이나 적극성에 대한 불만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파진영에는 MBC 그리고 선관위, 김정숙 씨 등 굵직한 사안마다 빠지지 않고 전투적으로 활약해온 소중한 분들도 있죠. 곧 재정비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시작하는 22대 국회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모시고 이종배 의원의 활동을 좀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종배 의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불려주셔서. 저희 댓글에 의원님 한번 좀 모시라고 그동안 요청이 계속 쇄도했었습니다. 아유 영광입니다. 저희가 일천하여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.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종배 서울시의원입니다. 이렇게 저희 이제 저희가 언론 환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. 그래도 제가 이제 시민단체 할 때부터 꿋꿋하게 우리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뉴델리가 정말 그 고군분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늘 이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불려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 고발건으로 다시 한번 또 화제가 되셨는데요. 타지마할 방문을 목적으로 인도에 간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셨습니다. 일단 근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근거를 어떤 걸 제가 생각하고 있냐면 타지마할 방문하기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숙 여사랑 인도를 방문했었어요. 그렇죠. 그때 이제 언론기사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타지마할을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. 다음에 꼭 가겠다 그랬어요. 다음에 꼭 그만큼 타지마할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. 김정숙 여사는. 그렇죠. 그러다가 마침 4개월 후에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. 아차 잘 됐다. 그러면 나도 거기 이제 묻어가가지고 타지마을을 여행해야 되겠다. 생각했겠죠.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논리지 않습니까. 그래 가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영부인이 간다고 하니까 전용기를 띄우고 또 한식 요리사들 왜 갔겠습니까. 그 김정숙 여사의 입에 맞는 음식 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. 그렇네요. 문체부 장관만 갔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. 2500만 원인가. 그건 예산에 다해요. 그런데 영부인이 간다고 하니까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한식 요리사도 가고 뭐 디자이너 그 지인이라는 디자이너 딸도 데려가고 네. 아니 거기 갔는데 디자이너 딸이 왜 갑니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디자이너 딸도 가고 그 이제 전체로 움직여다 보니까 4억 가까이 쓴 거 아니에요. 그게 자기 지인이 이제 그 여행할 목적으로 네. 그렇게 이제 세금 4억을 탕진했기 때문에 네. 당연히 고발을 하고 처벌 받아야 됩니다.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피같은 국민 세금 4억이지 않습니까. 단돈 10원도 호투로 쓰면 안 되거든요. 저도 이제 지금 서울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저희 예산이 50조가 넘어요. 진짜 단돈 100만 원도 진짜 저희가 막 벌벌 떨면서 심의를 하거든요. 이 피같은 국민 세금 4억 내려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 4억을 자신의 어떤 그 눈욕이 여행을 위해서 썼다. 이거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.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김정순 여사의 버킷리스트였다는 것은 뭐 사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 버킷리스트였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목적이다. 방문의 목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왜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꾸며 놓는 게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좀 벗어나 좀 깨부술 그 논리를 깨부수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요.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김정숙 여사 측에서는 아 그냥 놀러간 것처럼 보였다가는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급하게 예비비도 편성하고 또 인도에다가 초청장을 좀 달라 해가지고 뭐 형식적으로는 갖추려고 했겠죠.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산 편성도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졌었죠. 이루어졌고 또 다음 두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11월 초에 이제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. 이미 한 달 전 10월 초에 다 세팅이 끝났어요. 도종환 장관이 가는 걸로 세팅이 다 끝났어요. 인도 측에서도 김정숙 여사를 그때 초청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어요. 그 행사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. 그 말이. 그러네요. 그래서 이제 강경화 장관도 제가 봤을 때는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체부 장관이라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인도에서 요청한 건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었어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급이 안 된다 해서 거절하는 걸 영부인이 갔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거기 놀러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. 그러니까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. 그리고 도종환 장관 특별 장관의 수행원으로 갔어요. 영부인이 그게 왜 그렇게 가게 됐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갔다가는 아무런 직책도 없이 그냥 갔다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뭔가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인도에서는 초청한 게 도종환 장관이잖아요. 도종환 장관을 수행 단장으로 다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. 영부인의 그게 정부 기관을 대표해가지고 그렇게 또 가는 경우도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이제 장관의 영부인이 장관의 특별 수행으로 간 거죠. 국격을 그렇게 막 이렇게 엉클러버려도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자신이 그 타지 마을 여행하려고 온갖 편법과 꼼수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토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. 이해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상적인 외교가 아니라 타지 마을 방문할 왜냐하면 그 전에 4개월 전에 그렇게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. 그건 목적인 거죠. 외유네요. 외유 호화여행이죠. 그러니까요. 호화여행이군요. 지난 6월 19일이었습니다. 검찰에서 의원님은 고발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. 의원님께서 고발장을 접수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더라고요. 한 6개월이나 지지부진하게 이게 좀 밀렸는데요. 고발인으로 출석하시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. 이유가 있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민주당이 특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에 있다고 특검하자 외경로에 특검하자 약간 이성을 잃은 정당이에요. 지금 민주당은 그렇다면 그 이성을 잃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한들 대화가 안 됐거든요. 그러면 너네도 지금 얼마나 비성정적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너네들도 알아야 된다. 그렇게 하는 게 또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거 놓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김종주 여사 특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왜 안 하냐라고 하는 사람은 김종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말을 안 하는 그 자체로 뭐냐?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래 그러면 김종중 여사 특검하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다 같이 해 뭐 이런 게 정상인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또 김종중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해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이게 뭐 김건희 여사 하면 계속 특검 탄압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특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두 문제 또 수사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. 사실은 6개월 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의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. 어떤 수사가 지연되고 이제 지지부진했을 때 특검으로 진실을 밝힌다 이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특검을 추정했었죠.